여기다, 꽃입니까? 아니면 벽 위에 있는 꽃? 몸조매 선생님 용기 좀 씹어주세요 봄문 연꽃이 좀 아래쪽은 물이가 틀네 밑에 우문하고 보문이 있고 너무 깨불어서 찍었어 너무 찍었어 그런거 하잖아 머리 삐지 않고 네, 꺼봐 흘러내리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짤어요 짤어요? 네 중국에서도 수입도 했지만 감사합니다 옆에 저기 뭐 끝났는데 그냥 뺏기 놓고 아까처럼 그냥 뺏기 놓고 이것도 한번 이렇게 해야 되자 한번 주면은 구겟 음 무슨 구글까 대 같죠? 아, 이런 한번 입건네 저런 느낌 아, 이거 아까는 임시구 개또 맞지는데 이렇게 한거 같아 감사합니다.